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 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제가 저기 지금 시계 옆에 보이는 그 비상 조명 조명이에요 비디오 폰 그 위에 달려 있죠 보통 아 그래서 저거를 가끔 어 스위치를 찾는 분들이 계셔요 스위치 없어요 그리고 저거는 이 아파트 이 전체 불이 나갔을 때 정전이 되었을 때 그 자가 발전기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용도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 안에 어 아파트에 1년에 뭐 한번 전등이 될 이 될까 아직까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어 정전이 되면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 안에 어 조명 전구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냥 껴 놓으시면 되요 자 오늘 영상은 그냥 간단하게 저 조명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